선물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의 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행쇼 스타의 도전 심동입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탑 스타들이 여러분에게 드릴 치킨을 걸고 엄청난 미션에 도전할 텐데요. 나사렛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치킨 교환권 10개를 책임질 오늘의 픽스타 픽스의 레오 캔 라비 혁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 간단하게 인사는 다음에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레오 앤 홍빈씨가 링가자 옮기기 미션에 실패하셔서 치킨 교환권 20장을 날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앤씨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그때 너무 서운했죠. 들이고 싶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앤씨는 오늘 도전을 안하게 되셨으니까요. 홍빈씨 어떠십니까? 그때 앤형이 못해서 조용히 안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앤형이 도전을 안하네요. 그렇습니다. 홍빈씨도 오늘은 도전을 안합니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멤버들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레오 캔 라비 혁씨는 좀 자신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씨 어떤 미션에 좀 자신감이 있나요? 몸 쓰는 미션? 머리 쓰는 미션? 굳이 나누자면? 몸 쓰는 미션. 몸 쓰는 미션. 왜요? 머리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사실 머리 쓰는 미션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네 분이 도전한 오늘의 미션. 바로 이겁니다. 합동! 공기놀이 빠밤! 자! 여러분 공기놀이 다들 해보셨죠? 네! 네 분이 힘을 합쳐서 1단부터 꺾기까지 성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각자 번호를 하나씩 고르면요. 각 번호에는 번호마다 1단, 2단, 3단 그리고 4단 플러스 꺾기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르는 게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보는 번호에 1단 그리고 2단, 3단 그리고 4단 플러스 꺾기가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꺾기에서 5개 중에 3개 이상을 올리게 되면 성공. 2개 이하면 실패가 되겠습니다. 물론 잡는 것 까지입니다. 예! 자! 그럼 번호를 하나씩 골라주시죠. 먼저 레오씨입니다. 3번. 3번 고르셨고요. 자! 그리고요. 라비 1번. 라비씨 1번! 그리고요. 켄 2번! 켄씨 2번 고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네! 마지막! 4번이요. 혁씨 마지막 4번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번 라비씨는요. 네. 1단입니다. 축하드리면서. 1단이 뭐지? 하나씩 잡는 거. 하나씩 잡는 거. 하나씩. 맞았죠? 3단 되겠습니다. 3개 먼저 잡고 1개 잡는 겁니다. 1개 먼저 잡는 거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예예예. 그리고 3번 레오씨. 4단 플러스 꺾기! 예예예. 자! 하나 던져서 4개 놔뒀다가 하나 다시 던져서 4개 잡고. 그 다음에. 꺾기! 3개 이상 올려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우리 혁씨 2단 되겠습니다. 예예.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연습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드리고요. 자! 치킨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차원 2번, 다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는 공짜,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이브. 좋습니다. 빅스가 부릅니다. 다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예!